이번주 바이오 종목 2개 운명이 좀 결정이 되죠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실라젠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직원이 횡령을 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실라젠은 전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을 한 혐의가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가 한 차례 연기가 된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지난달 말에 결정될 거다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뭐 아직 경찰 수사나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례 연기가 돼서 이제 16일에 다시 결정을 예비 심사 기간 한 차례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은 20일에서 35 영업일 동안 심사를 다시 한번 받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기심위에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개선 뭐 아무 일도 없었다 하면은 바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나 아니면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되면은 그동안 또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제일 유지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원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차례 다시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군요 네 아무래도 완벽하게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연기되지 않겠냐 그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10일에 지난주에 주주들에게 우편을 보내서 거래소 상장관리부에 제출할 탄원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려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랑 자필 서명을 좀 적어서 회신해 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조속한 거래 재개만이 회사도 좋은 일이고 주주도 좋은 일 아니냐 이런 논리긴 한데 주주 측은 또 약간 이제 화도 나는 게 이게 회사가 잘못해서 황당한 경우가 된 건데 이렇게 또 우리한테 약간 요구를 하니까 이게 또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사실 엄청나게 또 재산상 손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거자 먹기로 이걸 회신을 했다 좀 이런 주주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은 18일이 운명의 날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까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5월에 상장 적격서 실짐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계속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죠 잘 아시다시피 문은상 전 대표가 횡령 배임 혐의로 지금 이제 실형을 받은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18일 이제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를 지난달에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건 사실 실질심사의 일심격 정도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일심격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번 상장 적격서 18일에서 18일에 이제 상장 폐지나 아니면 1년 이내에 개선 기간 부여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연기가 되거나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아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은 이제 약간 이심격의 성격이어서 여기서 이제 개선 기간 부여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기심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중단될 수 더 딜레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고 있고 사실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 앞에서 이제 그 집회도 하시고 나름의 논리가 있으신데 사실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바뀌었어요 주주가 바뀌고 이제 거래소가 제시했던 이런 개선 방안 같은 경우 신규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뭐 최대주주 교체 뭐 대표이사 교체 이런 것들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장 폐지가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상장 재개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8일에 어떻게 결정날지 좀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신라젠의 주요 주주분들이 우리 개미군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런 분들에게 모두 이렇게 괜찮은 방향으로 설득이 될 수 있게끔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